이것은 마지막 챕터구요. 그래서 정전용량 센서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치 센서는 하기와 같은 프로세스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 단계를 무시하거나 건너뛰거나 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보통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발전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퇴보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지 이게 기술이라는 게 발전하는 거구요. 테슬라의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가 1960년도에도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은 달나라에 사람을 보려고 보면 그 기술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경험치도 사라졌고. 터치 쪽에 예전에 진짜 잘하던 업체가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에이모사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회사가 일본계 회사라 되게 많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BMW의 파워시트를 최초로 터치를 적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HKBC가 저기 평택에 있는 D라는 회사에다가 오후을 줘서 걔네가 A사에 파워시트를 벤치마킹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느냐. 광주에 A사가 저기 평택에 있는 D사에 파워시트를 뜯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더라구요. 더 웃긴 건 뭐냐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감도가 반으로 줄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프로세스를 좀 잘 유지를 해주시는게 개발하시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선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코멘트를 하나 드렸구요. 그래서 우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되면 사실 기구 디자인 컨셉 미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형태로 만들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가 필요한지를 보고 센서 디자인 컨셉 미팅을 하고 센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회로 디자인 들어가고 PCB 드라이 디자인 들어간 다음에 1차 튜닝하고 이런 관계를 거치는데 우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구 디자인 컨셉 미팅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보면 후사양 같은 거랑 백라이팅 그리고 에어갭 신뢰성 테스트 종류 그리고 기구 도장 사양 그리고 버튼 개수 응답 속도 같은 이런 사전 사양이 이제 결정이 되면 저희가 특히 킥 오픈 미팅을 오프라인 미팅을 좀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구 디자인 같은 경우는 서로 말로 해봤자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필드에서 정확하게 만나야지 이제 컨셉이 이해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미팅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 고객사의 기구 엔지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게 다 이제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미팅을 참석할 때 보면 마이크로칩 대리점 FA랑 세일즈 그리고 터치 FA도 같이 참석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 이런 걸 저희가 프로세스를 권장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구 엔지니어가 센서 업체를 만나요. 저희를 빼고 그러면 센서 업체가 센서 도면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요. 시스템을 결정하고 나서 안테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안테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시스템을 끼워 놓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도면을 마주할 때쯤 되면 안테나가 우리 시스템에 맞지 않는 안테나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테일을 몇 개를 뺄 건지 뮤추얼을 쓸 건지 셀프를 쓸 건지 이런 고려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센서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를 봤을 때는 이미 시간을 다 까먹은 상태고 센서에 맞춰서 이 시스템을 구겨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센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구 디자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를 잡기 위해서 이 미팅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때 결과물은 디바이스 개수랑 인터페이스 그리고 BSW 그러니까 버튼을 쓸지 슬라이드를 쓸지 휠을 쓸지 아니면 터치패드를 써야 할지 이런 사양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센서 사양도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통 저희가 이 미팅에서 빠지게 되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화가가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양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다음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이 되게 힘들어지죠. 이 프로세서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 센서 기구 디자인 컨셉이 끝나고 나면 센서가 필요하면 센서 디자인 컨셉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센서 업체랑 미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기구 사양하고 신뢰성 테스트 종류 규격 버튼 개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미팅 참가 인원은 오프라인 미팅을 선호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고객사 얘는 하드웨어 기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권장하고요. 필참은 아닌데 여기 보면 센서 제자사의 도면 엔지니어 필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 대리점 FA랑 터치 FA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결과물로는 센서 디자인 같은 경우 디자인 공유가 되고 그리고 이 재질 센서 사이즈 그리고 물성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 같은 게 센서 업체에 나가게 되고요. 센서 디자인 이제 요 단계에서는 이제 센서 리뷰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실내성 테스트 종류하고 규격 그리고 센서 도면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치수를 될 수 있어야 하니까 DXF나 DWG 오토캐드 파일 같은 거를 되게 선호를 합니다. PDF 문서 같은 걸 주시면 저희가 이 센서 사이즈나 두께나 그라운드 거리 같은 걸 치수를 재질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도면이 예쁘다 안 예쁘다 밖에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리뷰를 할 때 보면 기구하고 하드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센서 제조사 도면 엔지니어가 필참이고 이건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칩 대리점 FA랑 저희 터치 엔지니어가 인벌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센서 사이즈 같은 거를 적정성을 보고요. 트레이스나 이격의 적정성 그리고 상호 영향성에 대한 적정성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 단계가 끝나면 이제 회로 디자인을 리뷰를 하게 됩니다. 회로를 봤을 때는 보면 될 수 있으면 PDF 문서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시스템이 나올 수 있도록 회로를 주시면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되고 검토 상황으로는 저희가 보면 아까 ESD 보호저항이나 드리븐실드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핀이 제대로 활동됐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회로 같은 게 제대로 리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제안도 같이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을 거쳐 주시면 좋고요. PCB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건 꼭 받으셔야고요. 이때는 PCB 파일하고 CAD 종류 버전 같은 거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 인원으로는 하드웨어 엔지니어하고 대리점 엔지니어 그리고 터치 FA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 검토 내용은 사기와 같고요. 저희가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게 리뷰가 끝나게 되면 센서를 1차 튜닝하게 되는데 1차 튜닝할 때는 실제 커버랑 PCB를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환경에서 튜닝 해보면 우리가 감도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튜닝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좀 저희도 디버깅을 해야 하니까 패러드랑 PCB 도면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1차 튜닝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까지는 필요 없지만 저희가 이제 대리점 엔지니어랑 저희랑 1차 센서 튜닝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같이 해도 되고요. MCC를 이용해서 실제로 터치 코드를 생성해 보고요. 커버가 올라간 상태에서 감도를 체킹해 보고 이제 스트레스웨어를 설정해서 1차 코드를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사에서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만들게 되고요. 이걸 얹어서 2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실제 동작 환경에 맞는 펌웨어, 부품 또는 펌웨어가 올라가 있는 보드, 전원이 있으면 전원까지 같이 주시면 좋고요. 실제 세트로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노이즈 장미를 가지고 터치를 해 보게 됩니다. 이때는 저희가 이제 노이즈 테스트 랩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테스트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노이즈 환경에 하에서 센서의 SNRB를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스트를 패스를 못 할 경우에는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SNRB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한 번 파라미터를 바뀔 때마다 반복 노이즈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끝나게 되면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서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업체로 가보면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되게 중구난방으로 벌어지게 되죠. 테스트도 거의 건너뛰고 되고 결국에는 보면 이 중간 과정은 사라지게 되고 필드 이슈랑 어떻게 개발됐는지 또 모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경우는 실제로 문제가 되게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플로우 같은 경우는 좀 잘 숙지를 하시고 회사 내부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잘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강의 자료 뒤편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장료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강의 자료를 위한 개발 툴들이 지금 하기와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링크를 보시면 데모 툴 같은 걸 구매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혼자 공부하시는데 소프트웨어도 공부해보고 싶다. 정년도 강의를 저희가 녹화를 떠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녹화를 떠는 게 원딧 튜닝 및 실습 1, 2, 3, 4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뒷장에 있는 강의 자료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뒷장에 보면 어펜딕스로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저희가 툴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요. 맨 뒷장에 보시면 제가 이것 말고도 또 자료를 또 올려놨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저희 MCC 관련한 도큐먼트 문서에 대해서 디자인 가이드나 도큐먼트 문서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도큐먼트 디자인 가이드랑 이 디자인 가이드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다 적어놨지만 실제로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디자인 룰을 적용하면 디자인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두 개를 어플리케이션 노트와 그걸 또 분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MCC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좀 더 터치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우선 뒷장의 어펜딕스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걸로 수업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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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세요.